이 영상은 네 돌아왔습니다. 아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제 실수였어요. 난 너가 그럴 줄 알았다. 하하하하 실수할 때 두고보자. 흐흐흐흐흐 무섭군 매우. 흐흐흐 매우 빨라진 것 같아요. 다시 시작해서. 다시 시작해서. 뭔 다 나 덕분인 줄 알거라. 그래 다 너덕분이야. 어 대본서 완료. 제재서를 하나 진짜. 위대한 과학자로 갈았어. 정보 보장. 벌써 화약이네. 빔해지성 할까? 공립학교부터 하자. 왕국에서 훔칠 기술. 잠깐만잠만잠만 왜? 아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훈죽한테 기술이 하나 있나봐 나 함부로 할 때 도발하지마 어? 함부로 도발하지 말라고 아니 스파이라니까? 스파이가 도발이야? 어 정기 옥스퍼드 대학으로 뚫었어 한국 그냥 지켜보자 일단은 깨셨어요? 아 이런 교육련을 만든다 그래 에? 아 교육서 헐 이거 좀 아니지 왜? 진짜 어이없다 알루미늄이 도시에 있어 뭐라고? 알루미늄이 도시에 있어 어쩌란거야 이런경우 처음봐 난 이상하게 그런 자원이 여기 있구나 뭐여기 디도가 기습 디도가? 어 우리를? 축천무호 중국안도 짱깨한테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 디도 꽂혀서 순죽칠까? 짱깨나? 짱깨나 가면 안되지 아니 우선은 한국 먹게 일단은? 한국부터 먹자 안전하게 한국이랑 훈족이랑 전쟁중이네 쓸어버릴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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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자 좀만 참자 나도 알루미늄 하나 개발시켜야 돼 나 알루미늄 진짜 많다 내 주위에 알루미늄이 어 음 알루미늄이 어 음 결투 런던 쪽으로 보내달라고? 흐흫 어 런던 쪽으로 전열함하고 전열함 좀 보내줘? 아니 아니 전열함 전열함만 보내주고 그냥 그 일반 병력 있잖아 응 그건 안 보내줘도 괜찮아 그래 그럼 전열함만 보여줄게 어 전열함만 보내줘 전열함은 얼마나 강한지 알려줄게 나 그리고 나 그 부산 하나 먹어도 돼? 아 아니 부산을 먹지 말고 내 어 부산 먹어 부산 아니 난 또 부산이 전주하고 위치가 바뀐 줄 알았어 이상하지 부산이 응 부산이 내륙도시야 흐흐흫 음반자 통극 보호 약속 흐흫 군사 유닛 주는 애들이랑 친하게 주는 애들 진짜 군사 유닛 주는데 바티칸 시티랑 우호 관계래 우호 어 어 이런 아 뭔데? 일군을 딴 데 보내버렸어 알루미늄 하나 먹을 수 있는데 돈 사면 바로 근데 거기로 안 가네 진짜 근데 탈 구매 하려고 했는데 탈 구매가 안 돼 흐흐흫 재기타 내주면 알루미늄이 많네 빨리 빨리 다음 국루터큐 좀 사느라 어 알맞지 위대한 음악가는 그걸로 하면 되는거지 그 어디에다 쓰는거야? 어? 무슨 건물을 지어야지 쓸 수 있는거야? 위대한 뭐? 음악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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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드를 지어야 돼 작가 길드는 안되지 아 히메지 성 뺏겼다 아 예술가 길드는 되냐? 예술가 길드는 위대한 예술가를 만드는거고 아 음악가 어떻게 쓰지? 아 짠하네 내가 너무 공략하고 지워 욕하지 증권거래소를 하고 공장을 사자 빌딩 칠턴 뒤에는 그게 올거야 뭐가 와 빠티칼시티를 비추 내 주민에 마쯔핏스로 건설할 수 없어 식량이 너무 없다 여기 어디? 미스본은 많을 것 같은데? 미스본은 많은데 포르투가 없구나 어 아니 포르투는 포르투도 많아 포르투가 제일 많을걸? 아 구라가 거기 없어 구라가에 식량.. 아니 식량분을 필요했어 귀찮아지 생산 맞고 광산 힘든거야 치웠어 돈부터 쌓고 봐야지 잠깐 그래서 지금 싸워도 되는데 근데 내가 장궁병이 있어가지고 사거리는 될텐데 잠깐 장궁병? 어 아니 근데 장궁병 이제 너 석탄 없니? 석탄이 없어 아유 큰일났네 흐흐흐흐 장궁병을 그걸로 업그레이드시켜야지 뭐 석궁병? 개틀린 기관총 개틀린 기관총 응 그것까지 가야되는데 안 된다면 뭐 할 수 없고 그걸로 참 많아에 막차야되 맞아 도로를 많이 지은 내가 그거 하는건 필수지 바빌로니? 일단은 경계 지켜놓고 어 어 기사 보냈네 어 기사 혹시 몰라 전열함 밑에서 오고 있고 전열함 거의 다 왔네 뭘 좀 볼까 기사 두마리 보냈구나 응 전쟁준빈 착착 돼가고 있네 아 너 총사대 있구나 어 프랑스 총사대 아 받은거야? 어 민병대는 받은적이 있어도 총사대를 받은적은 처음이야 내가 너 총사대 처음받다 받은걸 총사대가 프랑스 그거잖아 응 그러니까 음 영웅적 서사시 하고 바티칸시티 과학률 지금 엄청나게 업 시키려고 하려는데 도시를 하나 더 지워야될거 같아 보석을 하나 먹을까? 어차피 나 보석하고 비단 맞는데 식량이 없다 식량이 문제 어차피 나 그거 산에 산에 하나 필요하거든 산에 도시가 하나 필요하거든 근데 산도시가 없어가지고 산도시는 갑자기 왜 마취픽추 짓게? 어 마취픽추랑 그 전문학 아 그 아까 보니까 우호도 제공한다는 그게 있더라 마취픽추 아라비아가 바빌로니아하고 전쟁하네 머스키병이다 흠 경계 빨고 잘하니까 참 나 나 겹쳤어? 누구랑 뭐랑 겹쳤어 너 아 음악가가 나 두 마리나 있구나 생선력 근데 나 음악가를 넣어줄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도시에 대기시켜놓고 있어 오 위인 황꼬부 철자안이 필요없지 하하하 한꺼번에 두 마리 아니야 철자안 잠깐만 다시 줘라 아니야 나 철자안 필요한데 아 뭐이 4개만 줘 4개 잠깐만 이것들 전쟁 아 왜 진짜 훈족이 그 종교 종교 전파했어 갑자기 숙연해지는 것 같다 하하하 어 염료다 염료도 먹어야 돼 저 염료를 먹으면 키가 쑥쑥 자란데 문화 승리가 아니니까 괜찮아 아 이러면 안 돼 그거 어딨지? 2단 그거 2단 신문관 2단 신문관 2단 신문관 2단 신문관하고 선교사 아 신앙이 부족해 말도 안 돼 목소리를 짓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5단 신문관 스킷병 왓스킷병 상주학자? 잠깐만 D도가 왜 갑자기 많아졌냐 괜해 불가사 2 응 그 자금성 상주학자는 말고 문화유산에 올인하자 우린 그래 다 상주학자에 찬성표 보내라 문화유산에 신경도 안 쓸테니까 걸리가 저기 있네 슬슬 일꾼이 필요한 시점이야 어 문화유산에 실패라니 상주학자가 통과라니 아 이런 너무나도 당황스러운데 돈을 좀 더 얻을 수 있어야 돼 돈을 좀 더 얻을 수 있어야 돼 돈을 좀 더 얻을 수 있어야 돼 쓰 통상금지 한국 저거 찬성하자 그리고 엄청난 도발이네 상비군 세금 한 번 더 아 나 지금 너무 많아 음 다시 문화유산 할 때까지 한다 아 교육서를 지금 깔고 있거든 지금 모든 곳이다 빅베네지일까 바티건 시티 동매 야 멜벌은 군사 좀 키우라 그러지 왜 한국 칠거잖아 에이 상관없어 오히려 삼키니까 다이너마이트 2톤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저기에 하나 있단 말이지 처리해 주지 다이너마이트 2톤이야? 압호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그자 애석하게도 대포가 하나네 그거 보니 난 공속유닛을 안 만들었구나 하나도 그래 주최국 선택 포르투갈 포르투갈 내가 제일 많아 표가 어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치고 30 00 00 00 00 00 다이너마 휴 야영지를 제거하면 리가는 왜 기뻐하지 않은 거지? Q2ätzlich QF는 기뼈 아닌데? candatore 저 참 뭐... 카르타tin 개최지? 카르타곤은 됐어? 영국에서 영국 아... 너 뭐하니... 너한테 밀어달라 그랬어? 아 나 못들었어 망했다 외교 승린 잡자 아 외교 승리 잡지도 않았구나 일단 나는 우리 그거 갖는 거 어때 석유 갖는 거 아니면 일단 먼저 생물학 어 생물학 그러면 그래 생물학까지 가자 자 프리기또 간다 프리기또 종사제 또 줬어 좋겠네 아 이놈의 인기란 죄송합니다 맞을 만했다 이 아포를 사기 전에 너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자 국병 국경 개방 끝났어 전쟁 찬스군 좀 더 군사로 키웠다 가자 그래 달래왔어요 아 캐럴이 아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아 맞다 이러면 되구나 네 걱정되는 게 풀렸어 그 거북선은 깊은 바도를 못 오잖아 어 내가 내 전율함을 깊은 바도에 대기시켜보려고 그 전에 내가 야포같아 다 침몰 시킬게 지금 전주 뺏기게 생겼는데 전주 뺏겨도 어차피 한국 다음 상쟁 훈족이야 아 맞아 너 해군 좀 남는 거 있냐 해군? 다 걷다 끌어당겼니? 아니 아라비아도 전쟁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아라비아도 견제를 해야 되니까 어디가 대기 중이야 지금 너가 그니까 어딘지 모르겠어 다음번에 누르자 다음번에 누르자 흐음 캐러벨 하나 내 영투에 대기시켜놔겠어요 그가 야포 하나 더 비올려하나봐 천둥이 막 치네 분명 경기를 눌렀단 말이야 전쟁에서 막 이거 제목은 그걸로 해라 전쟁에서 막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이구나 응 아 여태까지 당하고만 있는데 팍 물리치면은 그 기분이 참 찌긴단 말이지 부산은 어 부산도 따야겠다 어 그러네 빨리 빨리 치자 빨리 쳐야겠다 그럼 준비가 좀 안됐지만 다음 턴에 공격하자 그래그래 일단 먼저 야포부 야포로 거북선을 침몰시켜 오케이 자 내가 한다 전쟁 선보 어 고고 고우 가자 저지랑 갔다 내가 막 쏘는거야 나이스 벌써 이렇게 많이 데미지를 받았어 빨리 먹어 잠깐만 지병 있잖아 자식아 아 뭐야 갑자기 일꾼으로 넘어갔어 하하하하하하하하 금방 먹네 대박 빨리 빨리 방어선 만들어야 돼 포르투갈 일단은 저 자식 견제 시켜놓고 있거든 그 아랍이야 응 일꾼은 어디로 가냐 하하하하하하 일꾼 위로 올라가자 자 군사다 이동 어디로 갈까 군사는 전주? 어 부산이 뺏겼으니까 전주 막타치러 가자 나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왜? 아 그러면 저기서 아라비아 좀 막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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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비아 올라오고 있냐? 아라비아 쪼가미스 올거야 쟤네 쟤네 아마 군사력 1일걸? 그래? 응 일단 내가 전이랑 갔다는 일단은 니 영토에 대기시켜놓을게 오케이 감탄 누를게 잠만다 해군 좀 사놓고 아 저 구리장원 와 구리장원 어 탐나지 어 빨리 치자 내 생각엔 근데 구리에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디 뒤에? 구리에? 전기 그런거 쓰는거 좀 도와주는 어 발레타가 마침 유닛을 줬어 야포를 줬네 야포를 잠깐만 아 리가가 내 쪽이었어? 어 깜짝이야 내 위인지 모르고 으흐흐 흣흑 이즈 하아 이 자식 왜 나를 하아 자 빨리 빨리 이동 이동 뭔가 이상하게 찔리는 거 같은 느낌이 응? 뭐가 찔려 아니야 오 멜벌은 우리를 착실히 도와주고 있어 가자 슬리프 자 가자 가자 고맙다 전열함 전열함 클릭되라 좀 렉이 너무 많이 걸렸지만 저는 전열함을 클릭했습니다 한국이랑 중국이랑 평화협상 평화협상했어 쫄렸나보다 뭘 줬나봐 아 이런 내일 시간 되냐 일단은 전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OSS 002와 그리고 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